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5대 보조지표법 볼린저 밴드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저점에서 매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많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주식과 채권을 늘리는 시기다. 현금으로 보유한 돈들을 돈을 벌어오라고 내보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 데이터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02% 터치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60원 터치 이후에 1300원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연준 중요하게 보고 있는 PC 물가 지표나 CP 물가 지표 중에서 근원 물가가 잡혀가고 있고 견조했던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지만 두 나라에는 산유국이 아니고요. 주변국 중에 헤즈볼라의 움직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란의 공세는 여전히 루즈해졌죠. 그로 인해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달러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 끝났구나라를 생각해서 연일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요. 리틀 버피스로 불리우는 빌 에크먼 올해 2023년 여름에 미국 국채가 상승할 걸 예상해서 상승의 대량의 공매도를 단행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옛 트위터인 엑스에 국채 모두 공매도 청산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의 국채금리는 고점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죠. 매크로의 규제 조지 소러스 밑에서 펀드를 운영했던 스탠리 드렁크밀러도 역시나 최근에 이념을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현재 장기 그리고 단기금리가 역정이 돼서 미국 경기침체가 오면 장기하고 단기금리차가 정상화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국채를 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과 채권을 늘리는 시기고 특히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70%하고 30%로 조절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주식에 가장 신뢰하는 보조지표 5개 중에 그 중에서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테카와 사카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타카시라라는 분인데 알바로 모은 1600만 원의 종자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2400억을 벌었고요. 최근 기준으로 1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보조지표인 이 볼린저 밴드 활용법까지 말씀드려볼 건데요. 사실 타카시가 전설로 불리는 이유도 계좌를 확실히 인증한 개인 투자자 중에서 그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가 올린 수익 대부분은 일본 시장이 약세장일 때 거둔 것이에요. 자신만의 운용 방식으로 성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비밀스러운 투자 그는 정말로 비밀스러운 투자자였습니다. 투자 고문, 출판 등 부탁을 수없이 받고 있었지만 일체 거절을 했고요. 그의 투자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 참고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요. 그에게 자산 운용을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투자기법을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죠. 이 타카시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이 볼린저 밴드의 기법 역추세 매매와 추세 수익 매매인데요. 그 매매를 실현하게 해줄 수 있는 지표 역시 볼린저 밴드였어요. 그는 25일 입형선을 기준으로 괴리가 많이 발생할 때 매수하고요. 상단에서 괴리가 많이 발생하면 매도하는 이격도를 활용한 투자법을 활용했는데요. 추세를 활용한 수익맵에서도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는 투자법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볼린저 밴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기술적 분석의 대가 그리고 단기 투자의 대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잡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눌림목 매매는 해외든 국내든 할 것 없이 공통된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죠. 눌림목 매매를 좀 더 영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눌림목 매매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찾은 것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였는데요. 즉 눌림목이란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그 구간이 아닐까 생각했고 볼린저 밴드는 눌림목 매매뿐만 아니라 추세 매매 그리고 단기 매매, 스윙, 장기 모두 활용이 가능한 그런 투자 기법이었죠. 다카시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투자 고수들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했고요. 기관이나 외인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기법 중에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을 언급한 유명 투자 대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은 해외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명 투자 대가들은 이 주식 4단계 이론을 언급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 주식 투자 4단계 이론도 공개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활용이 정말 그들의 비법이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방송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 볼린저 밴드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수렴과 확산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그 기법이 알려진 후에 언제나 인기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사용법과 성과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인데 볼린저 밴드의 강점은요. 단순하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렴과 확산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빨간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고요.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되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가 상단 8만 천 원에 가까이 상승할 때 상단의 빨간색 선과 하단의 파란색 선이 넓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점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데 이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확산과 수렴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볼린저 밴드가 잘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건데 주가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볼린저 밴드도 폭이 넓어졌다가 폭이 좁아졌다 반복하면서 운동을 지속하죠. 중요한 건 밴드 폭이 넓어질 경우에 마냥 넓어질 수 없는 거고요. 또한 좁아질 경우에 좁아진 채로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좁아지면 넓어지려고 하는 욕구가 강화가 되고요. 지나치게 넓어지면 좁아지는 쪽으로 운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95.44%의 확률인데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은 95.44%죠. 밴드 밖으로 이탈할 확률 4.56%밖에 안 됩니다. 주식 투자의 속성상 훌륭한 승률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볼린저 밴드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마술 같은 매매 기법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험난한 시장의 파도를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린저 밴드의 구성을 보면 이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으로 구성돼요. 상단선과 하단선은 통계학적으로 산출되고 상단선과 하단선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 95.44% 그리고 상단선과 하단선 밖으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4.56%가 됩니다. 따라서 상단선에 주가가 닿으면 주가는 밴드 안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하단선에 주가가 닿으면 역시 주가는 밴드 안쪽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죠. 그 중요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론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을 때 매수하고 상단에 닿을 때 매도하는 전략. 화면에 보시면 밴드 하단에 닿을 때 매수하고요. 밴드 상단에 닿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매수와 매도자리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방송 말미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교하게 잡는 방법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법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타카시의 역추세 매매법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타카시는 25일 이평선 기준을 이격도로 생각을 해서 그렸고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25일 이평선 아래에서 매수하고 25일 이평선 위에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죠. 즉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전략을 단기적으로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매매 타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는 증권사 HTS라든지 MTS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정하냐면 HTS상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지표 추가가 있는데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 이 빈 공란에 볼린저 밴드의 영어 단어 BOL까지 치시면 볼린저 밴드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적용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적용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죠. 화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상한선 하한선 글씨를 더블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표 설정창이 나오고 지표 설정창에 지표 조건을 설정하셔서 패리어드 값을 타카시가 25로 설정했으니까 D1 값을 2로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해서 맞추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화면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굵기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죠. 중심이나 상단 하단선 여러 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굵기도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볼린저 밴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올해 주가입니다. 주가가 밴드 하단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자산의 10%만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상승한다고 하면 중심선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적절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투자했고 실제로 주가가 상승했더라면 내 예상이 맞았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선에 주가가 닿았을 때 그때 1차 50% 매도합니다. 왜 중심선에 그대로 두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하냐면요. 중심선은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저항선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분할 매도를 해주고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뚫으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주는 거죠. 중심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심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을 뚫으면 추가 매수를 해주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주가가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하는데 이때 매도를 50%만 해주는 거죠. 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단을 막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는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상단에서 50%만 매도 후에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응용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다른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더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지표를 추가해야 하는지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드려보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해야 되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매수매도 개념을 잡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 고수분들은 어떤 지표를 추가해서 응용했는지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자의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 활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맞직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패턴식별의 핵심 열쇠는 볼린저 밴드다인데요.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의 진짜 가치는 이 패턴식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M 모양의 패턴과 W 모양의 패턴의 식별을 돕는다고 했는데요. 이 W 모양 패턴 즉 이중 바닥 패턴에서 첫 번째 저점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거나 또는 닫지만 두 번째 저점은 밴드 안에 위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한번 살펴볼까요? W 패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볼린저 밴드 구간이 있고 왼쪽 화살표가 처음 볼린저 밴드 이탈 구간에서 저점이고요. 오른쪽 화살표가 두 번째 저점에서의 W 패턴을 나타내는데요. 이 오른쪽 화살표 부분이 밴드 안쪽에 형성된 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저점 즉 오른쪽 화살표가 첫 번째 저점을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두 번째 저점이 밴드 안쪽에 들어오느냐 들었지 않느냐 이중 바닥 패턴을 판단한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효용성이 높은 게 이런 부분인데요. 화면 보시면 두 번째 저점 즉 오른쪽 화살표 부분이 왼쪽 화살표 부분인 첫 번째 저점보다 낮죠.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패닉에 빠진다는 거죠. 하락 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미 많이 빠졌는데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낮아진 거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 보면요. 두 번째 저점인 오른쪽 화살표 부분이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건 W 모양 패턴의 완성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저점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별 종목에도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설정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볼린저 밴드의 가장 중요한 활용법은 천장과 바닥을 진단하는 게 볼린저 밴드의 가장 중요한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세의 확인, 거래 범위의 규정, 그리고 변동성 축소 식별, 그 밖의 중요한 패턴 인식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존 볼린저는요. 이 볼린저 밴드와 추가 지표를 결합하면 패턴 식별의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거머쥘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패턴 식별은 기술적 투자의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 매도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저자는 그것도 좋지만 볼린저 밴드는 저점과 고점, 그리고 M자형 패턴과 더블자형 이중 천장, 그리고 이중 바닥, 이 패턴을 인식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 W형 패턴 확인 후의 매매법. 이 매매법은 다섯 가지만 알고 대입하면 되는데요. 지금 그림의 1번처럼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 밖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고요. 두 번째는 2번처럼 저점이 밴드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검정색 동그라미처럼 검정색 동그라미처럼 W 패턴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4번처럼 평균 거래량이 두 배가량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처럼 주가가 반등되었을 때 갭 상승하면서 뛰었을 때 이때 매수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이중 바닥 패턴 확인 매매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국내 고수분들은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주식 고수 A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볼린저 밴드에다가 1목 균형표를 추가해서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보게 되면요. 201 이동 평균선은 차트 가운데 회색선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크게 눈을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선이죠. 이 중간에 있는 선이 201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201 이동 평균선하고 1목 균형표에 파란색 색칠 된 부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와중에서 빨간색 2번처럼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주가가 나왔을 때 그때가 단기 매매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2번 부근에서 매수하면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계속 활용해 보시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병행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위한 완벽한 접근법이라는 목표는 단지 목표뿐인데요. 거기에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목표는 언제나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나죠. 사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의 6가지 특징 첫 번째는 수렴과 확산 그리고 두 번째는 95.44%의 확률 밴드 안에서 95.44% 밴드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5.65%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구성인데 볼린저 밴드의 상단 그리고 중심 그리고 하단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패턴에 대한 식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 W형 패턴 확인 후에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 고수들이 볼린저 밴드를 응용을 하는데 자신만의 방법에 최고의 투자 지침이었고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이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지표도 병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 투자 방법이고요. 투자자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수익성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시스템이라도요. 지킬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투자에 관한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 진리가 있다면 각자에 맞는 맞춤 접근법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주적 자세 그리고 주식에서는 독립적 사고가 열쇠인 거죠. 존 볼린저 밴드는 단기, 중기, 장기 모든 투자에 어울리는 지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5대 보조지표 중에 볼리저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